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신 곡은 어떤 작품입니까? 장엄하게 끝을 맺게 되는 자신의 조국이 담아낸 음악.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음악 주세요. 한글자막 by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체코의 자연과 역사가 담긴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입니다. 오늘의 주제곡인 체코의 자연과 역사가 담긴 나의 조국.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스메타나 하면 드보르 작가와 함께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스메타나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기에 체코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정부가 압정을 했던 건 아니지만 제국의 여러 민족 중에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외된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체코가 독립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했다고 해요. 그런데 스메타나는 성인이 되어서 아주 열렬한 민족주의가 되었고 또 프라하 혁명에도 참가를 할 정도로 열렬한 독립에 대한 마음, 애국이 아주 불타오른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작품들이 민족주의적 작품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체코의 자유가 역사가 담긴 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스메타나 나의 조국은 어떤 작품이며 구성이 어떻습니까? 나의 조국은 6곡으로 이루어진 연작 교양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모두 체코의 강, 또 성, 혹은 전설 등을 모티브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좀 상상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곡들이 근데 6개지만 각자 따로따로 발표가 되었고 초연 또한 각 작품, 독립된 작품처럼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6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한 작품처럼 6곡을 같이 연주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따로 연주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작곡은 언제 되었죠? 1873년부터 1880년 사이 스메타나의 후반기 시기에 작곡이 되었는데 그가 66년도에 발표한 오페라, 팔려간 신부라는 제목이죠. 대성공을 하면서 스메타나가 약간 체코의 인류 작곡가로 딱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때 청력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도 스메타나는 내가 너무 힘들다가 아닌 우리 민족이 빨리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제 첫 번째 곡이 비쉐르 라트인데 1874년에 완성을 하고 그때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법 한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879년에 마지막 곡인, 여섯 번째 곡인 블라니크를 완성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 여섯 곡의 전곡이 1882년 11월에 프라하에서 초연이 되었고 엄청난 대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누리게 된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청력을 잃어버린 작곡가. 참, 이렇게 작곡가들은 고난이 많은지 고난이 많은 작곡가가 뜨는 거야? 작곡가가 고난이 많은 거야? 아, 가슴이 아파요. 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체코의 민족 정신을 가득 담은 작품이잖아요, 스메타나가. 그런데 체코으로 할 줄 모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몰랐었죠. 스메타나가 이렇게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지만 어릴 때는 체코어를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코어는 농부들이 쓰던, 농민들이 쓰던 언어였고 지식인들은 주로 그때 당시 독일어를 사용했고 가정에서도 독일어로 사용을 하면서 컸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독일어로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스메타나가 1861년에 조국으로 돌아온 후에 나 이제 체코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체코어를 공부하고 또 자신의 어떤 민속음악, 조국의 음악을 공부하면서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팔려간 싱부에는 농부들의 노래와 춤을 담아냈고 여기서는 체코의 어떤 색치와 인생의 즐거움이 물씬 느껴지죠. 그런 거 보면 언어가 하나인 것도 참 축복이에요. 유럽에 보면 한 나라지만 각 언어를 다르게 쓰는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라틴어 안에서도 또 같은 언어지만 또 지방마다 또 다르고. 그렇죠. 특히 프랑스가 그렇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참 조상 잘 만났어요. 그렇죠? 프라하에서는 봄이면 스메타나, 나의 조국이 연주되지 않습니까? 스메타나의 기일이 5월 12일이죠. 얼마 전에 지났는데 이때 프라하의 봄 음악제가 체코에서 열리는데 매년 이때 나의 조국이 연주가 된답니다. 개막곡으로 나의 조국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체코에서 울려퍼지는 나의 조국,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싶어요, 국민들은. 5월 12일, 불가 며칠 전이었습니다. 스메타나 앞서 언급했던 작곡가 드보르자쿠와는 둘이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죠. 네. 1866년부터 74년, 즉 스메타나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체코의 가설극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스메타나가 잠깐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파트에 드보르자쿠가 알바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던 거예요. 알바죠. 왜냐하면 드보르자쿠는 비올리스팅이 했지만. 우리 고급진 언어의 개건 연주자 뭐 이런 표현이 있을 텐데 또 알바, 트렌드가 뛰어나셔서. 정치자에게 보다 좀 체감 높은 전달력을 위하여. 좋습니다. 네. 그래서 드보르자쿠의 스메타나에게 또 큰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체코의 자연과 역사가 담긴 스메타나, 나의 조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곡부터 들을까요? 먼저 첫 번째 곡인 비쉐르 라트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곡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곡의 모티브를 다른 5개의 곡들에도 스메타나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따로 쓰여졌지만 어떤 연계성과 통일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연이 되자마자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 자주자주 따로 연주가 되었는데 비쉐르 라트는 프라하에 흐르는 불타바, 몰다우 항변에 우뚝 선 체코의 옛 성을 뜻합니다. 두 개의 하프가 네 개의 음으로 된 특징적인 음향을 시작으로 음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음악이 처음 시작이 비쉐르 라트 성을 상징하고 또 전국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여러 형태로 되풀이 되니까 지유 깊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대에 사랑받았던 곡 스메타나 교양시 나의 조국 중 비쉐르 라트 보내드립니다. 자 스메타나 교양시 나의 조국 중 비쉐르 라트를 발췌해서 들려드렸는데요. 발췌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의 코벨리카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11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스메타나 나의 조국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막 들은 제1곡 비쉐르 라트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쉐르 라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타와 강변에 우뚝 서 있는 체코의 옛 성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주제는 스메타나의 오페라 중 리부시에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오페라는 리부시에라는 체코의 왕녀라는 얘기인데 이 체코의 왕녀는 체코 국민들에게 빛나는 미래를 예언하는 왕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리부시의 왕녀가 살았던 성이 바로 비쉐르 라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쉐르 라트는 성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체코 민족을 의미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자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빛나는 영광된 독립된 미래의 체코를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지금 문자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7985님 안녕하세요 정경님 그리고 김인경님 스메탄 음악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뛰네요. 8년 전 신혼여행지가 체코였거든요. 그리고 마침 오늘 저희 결혼기념일이에요. 행복했던 기억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즐거파로님 자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도 아주 저명한 곡이죠.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곡부터 여섯 번째 곡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불타바 불타바 독일어로 몰다우로 잘 알려져 있죠. 불타바 몰다우 강은 프라하 시내로 흘러드는 강 이름인데 남부 보헤미아의 작은 샘에서 발원 아까 그 작은 웅달샘에서부터 음악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곡 첫머리에 나오는 플루트 멜로디예요. 그리고 이 플루트의 멜로디가 클라리네 즉 작은 다른 또 냇물과 합쳐지면서 이제 강으로 불어나서 도도하게 힘차게 흘러가는 모습이 묘사되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의 어떤 소리로 모습이 되는데 그런 선율들이 이 볼타브 볼다우 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은 여기서 멈추고 시내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숲 사냥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숲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곤 들판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벌어지고 밤이 되면 또 전설이 담겨있는 음악이잖아요. 체코의 전설에 나오는 물의 요정들이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는 장면들을 계속 연상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현과 하프의 음향으로 아까 비셰를라트처럼 그런 신비로운 음향으로 표현이 되고 다시 강이 그냥 평화롭게만 흐르지 않잖아요. 막 급류에 또 휘몰아 치듯 불타바의 주제가 등장을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연주되고 다시 한번 1번의 비셰를라트 주제로 2번의 불타바가 끝을 맺죠. 그런데 처음에 이 곡이 초연이 되었을 때는 1번 비셰를라트보다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 수많은 6개의 작품들 중에는 가장 인기가 있는 곡이죠.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게 솔직히 다 좋잖아요. 이건 나는 순위를 항상 매기는 게 예술가로서 힘들어요. 가장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곡 뭐 이런 걸로 들어 순위가 매겨져 있죠. 이게 우리가 숫자의 예술을 넣으면 안 되는데 여하튼 3번은 어떻습니까? 샤르카 이제 조금 무시무시한 전설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강만 바라보자니 뭔가 드라마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연인에게 버림받은 어떤 여인이 세상의 모든 남성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하고 이제 숲에 숨어든 샤르카라는 여전사의 얘기예요. 이 샤르카의 계략에 빠져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고라떨어지고 샤르카와 그 여전사들이 술을 마시고 고라떨어진 남자들을 무참하게 배워버린다는 그런 전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갈 게 무서우니까 4번은 보히미아의 숲과 초원에서 제목만 들어도 느낄 수 있게 이런 복수와 약간 살륙의 분위기를 지나서 다시 보히미아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또 체코의 숲과 평원 평원에는 또 뭐가 있어요? 새가 있고 새가 노래를 하면 또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 등 그런 자연 자체를 음악으로 물씬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과 6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5번은 타보르인데 타보르는 야영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타보르는 보히미아 남부의 도시로 후수교파라는 교파가 본거지로 삼았던 곳인데 주제는 이 후수교파의 성가 너희 주님의 전사드라에서 따왔고 이 곡은 사실 여러 체코 작곡가의 작품에서 어떤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주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곡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마지막 6번 블라니크는 타보르에 등장했던 성가 주제가 여기서 다시 되풀이 되고 아주 감동적인 음악으로 진행이 되다가 1번의 그 비셰를라트 성 있죠? 그 비셰를라트 주제와 후수교파의 성가 주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웅장하고 힘차게 마무리가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 정리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니 그런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클래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모든 곡에 대해서 다 할 것이다. 그건 완전 오해 중에 제일 큰 오해. 너무 싫어요. 저.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전공이 아닌 다른 곡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찾아보세요? 인터넷, 그다음에 또 다른 서적들이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 공부했었던. 그때는 그렇게 외우기 싫었던 내용들이 지금은 확실히 저는 어릴 땐 공부하기 싫었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찾고 스토리를 들으면서 음악이랑 같이 감상을 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저는 그런 서적이나 자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이번에도 앨범을 또 내고 계속 작품을 하잖아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솔직히는 연주자 자신이 얘기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허구가 많거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서적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간을 하지 않고 슈파인 서서에 낸 누군가가 전달된 제3자, 제4자, 제5자의 글을 보고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되게 미묘해요. 미묘해요. 감정에 미묘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내가 다이렉트로 아는 부분이 아닌데 마치 이것을 사실이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그런 팩트 전달 이게 특히 번역되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다르고 오다른데. 그리고 10년, 20년 전에 번역은 또 지금과는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서적을 읽을 때 추가로 얘기하면 곡을 제가 직접 감상을 하고 경험을 하고 본인의 것으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6번까지 2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한 거 보면서 고생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스메타나, 나의 조국은 한 편의 또 오페라, 대서사식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은경생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그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